벤츠 코리아, 마이비 여름 시즌 이벤트 벤츠 코리아, 마이비 여름 시즌 이벤트 이번 이벤트는 도심 속의 여유로운 여름이라는 주제로 도심 속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멀티라이프 스타일 차량 마이비 시즌은 물론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 이용권, 스파 이용권, 영화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시승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에게 고급 여름 여행용 키트를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에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마이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은 특별히 한정판으로 제작된 마이비 화보 리플랫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벤츠 마이비는 멀티라이프 스타일 차량으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렬 주차가 자동으로 조작되는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등의 최첨단 편의 기능이 장착됐다. 배기량은 2035cc, 최고 136마력의 CVT 7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했으며 연비는 리터당 12.8km를 주임할 수 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3790만원이다.